아니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엠브에서 기타 소리가 나지 이거? 아이 난 근데 이거 신나는 노래 듣고 싶은데 이거 어? 뭐야? 아니 내 말을 알아두는 거 맞지? 어째? 어? 갑자기 발라드가 듣고 싶네 이거? 어? 이거 내 말을 알아듣는 거 아니야? 이거?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? 이거? 이상하네 이거? 아 이거 버려져! 어! 완전 잘해! 이게 무슨 일이야?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꿈을 꾸면 안되지! 꿈은 아니고 꿈? 잠든 거 아니야? 아 이거 잔 거 아니지? 아니 잠들다니라고 생각하네 잠든 거 같은데? 아니 또 THR 이거 어떻게 하면 또 소리 좋게 들릴까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생각을 하다 잠든 거 아니지? 생각을 하다 잠든 거는 이제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이게 THR302 와이어리스라는 모델인데 와이어리스가 뭐예요? 와이어리스? 나 영어에 약한데 이거 와이어리스 와이어? 와이어가 리스 없다 와이어리스입니다 선이 없다? 네 선이 없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뜻이 대충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요렇게 이게 배터리로만 충전해가지고 어디든지 가져갈 수 있는 그 와이어리스 어 이게 선이 없는 거였어? 아니 선이 충전기가 있어요 따로 이야 충전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야외 캠핑이나 뭐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고 고런 의미의 와이어리스 하나 있습니다 오오 하나 더 뭐냐 아까 제가 어? 여기서 저기까지 뭔가 없지 않았나? 아니 나는 분명히 여기 선이 안 꼽혀있는데 여기서 라이브 소리가 나는 거 같은 거야 그게 바로 여기 여기 THR의 영원한 짝꿍 G10T2라는 거 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라인6의 G10T2를 여기다 그냥 꽂아주는 거 보이시죠? 여기 싹 들어가버리네? 반짝반짝 보이시죠 반짝반짝 네 요렇게 해서 바로 헤어링이 되고 꼽아가지고 그냥 바로 딱 가면은 소리가 바로 나버린다고 바로 나버리네? 이야 지금 보면 레이 터니스가 없어요 지금 어? 그냥 유선 같은데? 그쵸 사실 그 유선 저는 무선에 항상 불안한 게 있었는데 요정도면은 진짜 어? 이제 무선의 시대가 오나? 요런 느낌이 드는 오오 진짜 무선의 시대가 온 거 같아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방구석 저희가 저같은 방구석 기타리스트한테는 요만한 게 또 없다 아니 그래 그건 그렇고 그쵸 이건 또 뭐야? 요거 요것도 빼놓을 수 없죠 자 요거를 이제 여기 아래 크레드를 여기다 이제 연결을 딱 해주면은 소리 갑자기 안나죠? 소리 갑자기 안나 아 여기다 여기다 소리 갑자기 안나죠? 어 안나네 지금 여기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 지금 여기서 난다고? 얘는 선이 없는데? 네 그래서 여기도 여기서 와이어리스 여기서 여기도 이렇게 와이어리스 네 아니 풀 와이어리스로 된다는 거 그런 레이턴시가 있는 거 아니야? 레이턴시? 제가 느껴봤을 때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요정도 느낀다면 좀 진짜 지진도 느끼는 그런 그런 네 그래서 저같은 이제 집에서 좀 눈치 보인다 요거 하나 해가지고 여기 기타 엄청 열심히 치고 어? 갑자기 캠핑가서 좀 기타 쳐달라 그런다 요거만 이렇게 뽑아서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쳐줘 캠핑가서 이거 줄 이렇게 주름주름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? 네 와이프한테 혼나지? 혼나죠 그러면 어떻게 무선 시스템 추천하는 겨? 무선 시스템 한번 경험 해보실까요? 고! 가시죠 후추 한글자막 by 한효정